내 이름은 랩몬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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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호석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지민이 그 형이 쓰지 않습니까? 바로 어제 일이었습니다 호석이 형 정호석 분이 씻고 나서 그 상태로 그 알 상태로 형의 그 그거 제 시각이 제가 낯에 관한 영역이 아니오라 다가오시면 됩니다 일어서 주시고요 가까이 다가오시면 됩니다 좀 더요 좀 더요 좀 더요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앞으로 나와 주시죠 앞으로 나와 주시죠 여기요 네 이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다가오십시오 네 한번 안아 보십시오 한번 안아 보십시오 한번 안아 보십시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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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은 괜찮아 수고했어 조심히 가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감사합니다 잘가 잘가 귀염둥이 귀여운 자식 주변 informed kicks 데리고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 같이 가시죠. 뭐 하는 거예요? 네 같이 가시죠. 그 친구를 처리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신부 괜찮으신 분구만. 가장 그 친구. 알찬 근육 말랑한 사람. 아니야 난 아니야. 아니야? 난 그 친구 아니야.